도쿄 36도 방금 비자 신청했습니다 일본 갑니다 여기도 없으면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이제 제이사도 일본에 갈게요 오늘 날씨가 진짜 좋습니다 완전 여름 기능이야 근데 엄청 더워요 근데 지금 도쿄 36도래 불평하지마 도쿄 36도래 박사장님 오랜만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 도와죽겠어 난 너무 까마귀긴 하네 신발면서 가방까지 머리를 노랗게 염색할까? 여기야? 아직 때가 아닌거 아니야? 하루가 와봤어? 응 안와봤지 넌 와봤고? 원래 서울사람들이 이런데 안와 어떻게 가지? 저런데 가야되나? 1차로 딴 데 갔다가 2차로 오면 되지 원래 여기 다닐 수가 없는데 그치? 오늘은 차가 두 대나 들어와야 돼 우리 공식 맛집 멤버서던거 알지? 맞지마니 적중률 되게 낮은 멤버서도 민헨이면 여기는 오토버페스트가 일로는 민헨처럼 앉아 그럼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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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으면 돼? 저기 뭐 시그니처로 가자 노가리 503개 그래 그래 야 기다려 야 기다려 짠 아우 시원해 아우 이거지 아우 좋다 천천히 먹어 천천히 천천히 먹을거야 천천히 되게 천천히 마시고 있어 항상 마지막에 제이상만 취하는거 알지? 어 완전 하루가 더 먹고싶은데 너 때문에 주변하는거 알지? 제이상만 취하는거에 제이상만 취인거야? 제이상만 취 어 제이상만 취 우린 반취 빨리 마시는거 아냐? 어? 다행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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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늘 밤 길다 내 기간시간 얼마 남지 알았어 오늘 밤은 길지만 나는 취해서 빨리 들으면 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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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너 그래 너무 너무 늦게까지 놀더라 안 아침 11시쯤에 인스타 보면 스토리에 니스토리 뜨잖아 7시간 전에 올렸어 막 이런게 많아 7시간 전이면 늦게까지 아니지 않아? 4시이잖아 4시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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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게 아냐? 한참 가냐? 술 먹기 제일 좋은 시간 아냐? 늦게 아니지 아침 일찍이지 되게 너 술 많이 마시러 다닌다 거의 술을 안먹었다가 내가 코로나 땐 거의 집에만 있었잖아 거리두기 딱 풀리고 나서부터 나도 모르게 어디서부터 에너지가 막 용쾌해도 몸을 유지하고 있네 응? 요즘 더 뛰어? 뭐 날씨 때문에 못 뛸다 말곤 뛰지 일로 아이폰 건강에 펴봐 이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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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그 기찬 없이 보여주려고 하는거 보니까 뛰었어 그럼 됐어 이제 보기 보고 싶지 않아? 노가리 되게 맛있는데 뭐 맛 별로라며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맛집이라서 많이 오는게 아니라 분위기 때문에 많이 오는 집이다 노가리 맛집인지? 그래? 평타 처음 치킨도 평타치고 다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자리 없는데 기다렸다 앉고 막 이래야 되는거 감안하면 맛 때문에 오진 않는다 분위기 때문에 오는거지 사장님 골뱅이 하고요 맥주 두개 주세요 너 왜? 여기 무슨 일이야? 또 머리 아플 것 때문에 안먹는거야? 지난번에 술 먹었어 야 이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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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을 때 조금 먹었는데 잠이 안와서 이거 술맛에는 당연히 먹자 너 왜 이렇게 술 먹고 나서 뭐가 이렇게 많냐? 20대랑 달리 아니면 똑같이? 근데 20대도 좀 있었어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휘 맛있다 짠 이게 파랑 오이랑 이게 평소에 우리가 옛날에 먹던 일본인은 조금 다르잖아? 사이즈랑 이런게 약간? 맛있습니까? 그래도 맛있어 선 맛은 괜찮은데 끝맛이 쓰다 끝맛이 살짝 쓰지 않아? 내가 민감한가? 뭔가 시작하는 느낌이네 6시 반에 오픈한대 아 그래? 와 너무 황금자리다 치킨 먹자 치킨 좋아 여기 거의 약간 타임스킬이야 지금 너무 가운데야 저 군만두 하나 시킬까? 군만두 좋아 만두가 궁금한데 그래 그래 나는 맥주계속 맛있게 그래? 나는 소주 오케이 치킨은 저기가 훨씬 맛있게 생겼어 아 그래? 저기는 아까 황금올리버 같은 치킨이었는데 여긴 약간 이낙가 치킨이 있다 야 치킨은 위넨이 잘하네 독일이잖아 어 독일이 잘하네 치킨 군빠이 반말이 아닌거 같은데 반의 반말이 같은데 1억 에프포 2억 10초 먹을만한데 맛있어 감사합니다 음 많다 속이 되게 적어 근데 맛있어 뭐지? 취해서 그런거 아니야? 아니야 테이블 엄청 깔아놨네 이게 다 차나? 여기가 완전 노른자고 아 그래? 여기 자리 없으면 저리로 가는거야 소스가 청양고추의 향이 되게 좋아 음 약이 교수야의 맛은 어떤가요? 6초? 자 지금 6시 52분인데 반석 되기까지 몇분 남았다 몇분정도 예상하십니까? 20분 20분? 나는 8시면 되야된다 7시 30분 7시 30분? 사람 많은거 보소 5시 30분 5시 30분 갑자기 위글을 왜 부르지? 왜? 아 이거 뻘쭘하라고 지금의 시간은 7시 20분 5시 30분 만석이야 만석 한국사람 두명 틀리고 일본사람 한명이 맞지 항상 이런식이야 루카가 나보다 훨씬 더 관광정보 많이 알잖아 승지야 너는 여기 처음 와봤고 루카 두번째 하하하하 다른 사람한테 뭐 없어? 뽀뽀 네 저게 도끼가 지니까 바닷가 정말 수는스러워 여기 뭐 더 시킬까? 나 두부김치 먹고싶은데 뭐가 뭐 시킬까? 저거 너무 좋아 피해 못하네 밤사같은건가? 한국사람 한국사람 오오 음식을 줘야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실게요 네 역시 저래야의 젊음의 거리지 어디서 나가야 일어날까? 네 아이고 즐거웠다 안녕